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것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제 제가 많이 찍어서 아실 텐데요 도카보카에서는 포장된 음식을 일부 포장된 음식들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버그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요 센트럴 시티였나? 아무튼 옆 센트럴 시티에서 물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 수직 낙하를 하게 되는데요 음식뿐만 아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낙하가 돼요 근데 이렇게 포장이 돼서 터치를 하면 포장이 벗겨지는 이런 음식들은 이런 식으로 공중띄움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른 포장되는 물건도 다 가능하니까 이해도 되나 그럼? 이런 식으로 포장이 안 되는 물건도 띄우고 싶다 하면은 포장을 해서 띄우면 됩니다 니나? 여기 이쪽에 이 아가가 있는데 보면은 약간 샌드위치에서 해바라기가 자라나는 것 같지 않아요? 귀여운데? 아 이런 식으로 겁나 광크를 하면 됩니다 아가 귀엽지 않나요? 내가 이거 줄게 귀엽다 웃는 모습 너무 귀여운데? 뭐 띄우지 이거 띄워볼까? 짠 아니 이 물건이 살짝 비스듬이 되는데 약간? 어떻게 된 거지 이게? 띄워 뭐지? 약간 이게 뭐지? 종력을 거스르는 물건 여러분 저 마법사잖아요 제가 띄웠습니다 예쁘죠?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고맙게 보셨으면 구독자 한번 신나주세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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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